안녕히 계세요 ETC 안녕 다시 돌아와요 기사 10, 영양 너 그냥 말했어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들이였어요 우리 마지막 영상 봤어 너희 왜 당장 지지 안 보니?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힘들었어 맞아 그냥 힘들었어 어 나 맞어 근육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엄청 기곤했어요 아무튼 네 오늘 우리가 어떤 신기한 도전 할지 궁금하시죠? 근데 형 요즘 제일 뜨는 운동 알아요? 알지 뭐예요? 요즘 유튜브 막 캥그루 그거 있잖아 캥그루? 그래서 이번에 좀 뭔가 근육 위에서? 근육 위에서 다음에 다리 근육 위에서 맞아요 캥그루처럼 좀 열심히 운동할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오늘 캥구 점핑 왔어요 봐봐요 아니요 다시 캥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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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캥그루 오케이 봐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바로 캥구 점핑 왔어요 캥구 점핑? 캥구 점핑 오 오케이 캥구 점핑 캥구 점핑 캥구 점핑 원래 분의 뭐야? 그냥 캥구 점핑 아니요? 오케이 그래서 여기 봐봐요 네 봐봐요 캥구 점핑 맞아 캥구 점핑 수고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었잖아 맞아요 그냥 웃겨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? 신발 봐봐요 근데 근데 우리 그냥 둘이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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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슈즈 처음 보셨나요? 네 맞아요 이거를 너무 설명을 잘해서 캥구 점핑 캥구 점핑 플레임이에요 캥구 점핑 캥구 점핑 스위스에서 시작이 된 운동이고요 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운동을 하러 오신 거예요 맞아요 보는 거 처음이에요 번지 기억 다 나오세요? 어 네 오 다 매 무겁다 무거워 무거워요? 그렇게 가볍지 않아 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게가 있어요 1kg 정도예요 우와 네 이 신발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오뚜기 같은 모양이에요 이거를 신으면 서 있는 자체가 힘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계속 코어에 힘을 주셔야지 되고 그냥 운동화 신고 뛰시는 것보다 칼로리 신고 25% 더 높아요 꼭 서는 것도요? 네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으면 균형을 잡으려고 힘이 들어가고요 네 끼면은 더 많은 아 서 얘가 스프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스프링 운동을 함으로써 얘를 신고 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없이 아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도 관절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서 네네네네 이렇게 운동하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다 신고 하실 수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한 슈즈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신으면 내고 싶은데 그 이 신발 어떻게 어디서 살 수 있어요? 그런거요? 신어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 오케이 네 빨리 빨리 하고 싶어요 렛츠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땀 나셔도 괜찮아요? 어?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이 채널은 항상 땀 나고 말도 내고 계속 나와요 네네네 그러면 괜찮겠네요 심어보러 가실까요?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신은 친구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신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 신어보는 네 어 반대 아 반대 어? 네 이렇게 발을 먼저 넣어볼게요 이거 아 근데 묶어야 중심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시야철보다는 이거 신고 회사까지 빨리 가지 않을까요? 추천해요 추천해요 이제 저 운동도 할 수 있고 우리 팀 몇 명 구매해주고 이렇게 회사 다니다 이렇게 와 네 우리도 회사 갈 때 이렇게 신고 좋죠 따로 운동하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잘 신으셨어요 이제 일어나고 계셔야지 되겠죠? 네 네 다리를 편하신 쪽으로 접어서 뒤로 인어공주처럼 네 원래 이름은 멀메이트이래요 네 본명 본명 좋아요 벌르세요 저 괜찮아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떠세요? 좋아요 저 처음에 스쿼트 많이 했더라고요 와 얘가 그냥 운동하실 거 할 때보다 훨씬 더 스쿼트 같은 자세도 네 훨씬 많이 가요 와 이거 입으면 나중에 신발 깔창 안 껴도 돼요 네 얘가 가장 기본 자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볍게 걸어볼게요 그냥 네 옆에서 조금씩만 걸어볼까요? 네 옆쪽 옆쪽 신발을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좋아요 저 반대 하나 아 양양 못한다 뭐 양양 못한다 뭐 양양 못한다 양양 조금만 짜라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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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그렇죠 딸래로 모시기 시작 이따 양양 넘어진다 근데 아직 시작 안 했다는 점 네 아직 시작은 안 돼요 빨리 빠지면 안 되는데 네 한 번 한 번 두 번 양양 발도 안 맞췄어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다다다다다다다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틀려 뭐야? no 한 번 보여주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보겠습니다 오 양양 조금만 양양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엣 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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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놓쳤어 아까 선생님은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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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이거 맞아요 네 형 나이 좀 들었으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 그거는 모든 분들 지금 느낄 수 있어 너 한 말은 저는 2000년생이요 저는 아들 셋 엄마라는 양양 실성스러워 빨리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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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세 세 그 안무 뭐였지 캔디 네 아이야 네가 네가 못해 나 나 이거 아세요? HOT 네 저도 좋아요 네 네가 네가 못해 저만 열심히 느끼는 거 아니에요? 아 저도 땀 우리는 땀 저는 땀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땀 안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네 네 아 이거 구멍 많아요 아 네 저도 구멍만 있어요 아 네 이 신발을 신고서 끼면 이렇게 우리가 특히나 여성분들한테는 무관절이 굉장히 좋아요 하체도 좋으세요 네 엄마한테 보내드려야겠다 엄마 되나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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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봤을 때 스텝을 살짝 튼지가 잘하시고 어 우리가 이런 구방법을 훨씬 잘하네요 네 힘쓰면 잘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몇 가지 동작을 배워보신 거는 카푸 댄스였어요 네 카푸 점핑은요 디스커브리 디스커브리 뭐예요? 디스커브리 좀 이따 해볼까요? 아 네 뭔가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디스커브리 채널 디스커브리 채널 키즈 놀이에요 아 오 오 이거 보고 기억난다 제가 맞춰봐도 될까요? 그럼요 얘는 정답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네 그냥 다 하나씩 봐야 돼요? 한 번씩 한 발로 밟아도 되고 두 발로 밟아도 되고 오케이 네 창의력을 줄 수 있는 해 아니 창의력은 해 뭐야? 그럼 형 먼저 보여줄게요 아니 너 먼저 아 지금 아침이라서 형 3시 3시인데 아 저 원래 3시가 지금 아침이에요 전침은 6시 점심이 6시요 네 저 한 번 재밌게 하나 해도 될까요? 선생님 해주세요 저쪽까지 오렌지만 오렌지만 와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마지막 오케이 오렌지랑 레드 다 발받아야겠습니다 레디 레드 고 탈락 야 양양 아 양양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빠진 거예요 아 빠진 거예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레디 레드 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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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아 전혀 던져서 와 저희 건드리는 네 는 것까지 인정 얘랑 얘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던졌는데 못 깔까요 두 발 피어서 가지고 아 1, 2, 3 인정, 인정 인정 들어가지 이거 인정 빨리 10 오케이 아 너무 아니 뭐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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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발 너무 멀리 갈까 아니면 제가 여기서 할까요? 안 돼 안 돼 게임 하면 안 돼 와 빨리 여기서 할게요 영영은 응? 아니야? 여기서 할게요 안 돼 안 돼 와 안 돼요? 전혀요 우리는 스포츠맨쉽이 있어서 이렇게 팩 게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운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히트하면 어떡해요? 아니야 근데 형 이미 정졌잖아 방금 만약에 히트하면 근데 이미 이런거? 아니야 아니야 야 스포츠맨쉽 어디 갔어요? 와 잠깐만요 스포츠맨쉽 어디 갔어요? 오케이 진짜 이 형 스포츠맨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핸드 30번 핸드?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하나 더 네 하나씩 더 3번 찬스 올림픽 예고 올림픽보다 더 긴장돼요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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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올림픽 진짜 선수 양양 아니야 아니야 30번 해야 되는데 카메라 확인해주세요 아 다단해 하겠습니다 아 뭔가 방금 다섯 열 번 열 번 하는거 되게 지금 신경 안 써요 오케이 예 왜냐면 동생 봐줘야 돼서 아 방금 되게 열심히 했는데요 게임으로도 즐겨봤어요 네 지치신거 아니죠? 아니요 아직 우리 마지막 챌린지 남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노래 유닛으로 나왔는데 롤롤 노래로 한번 제대로 춤추는거 네 네 선생님 이거 공개하기 전 첫번째 본사람이에요 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엄마 고 와 어렵다 와 어렵다 와 와 진짜 어려워 뭐지? 와 진짜 와 진짜 어려워 이거 여기 같이 해 여기 같이 여기 같이 여기 같이 다 갔어요 뭐 뭐 헤이 헤이 네 네 오늘 뭐 ETC 재밌게 보셨으면 너무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갑자기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항구점 내 관심 있으면 여기 열악해주세요 네 네 아무튼 저 우리 진짜 엄청 재밌게 운동한거 없고 운동보다는 진짜 넓은 느낌 네 그러니까 진짜 헤어스 가서 좀 이런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 이거 추천드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되게 스트레스 부를 수 있는 방법 계속 뛰고 뭔가 평소에 할 수 없는거 막 하고 가족이랑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운동 같이 하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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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혹시 기회로 그 페미닛캠을 해봐도 될까요? 응 우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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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see your love running wild Baby, be my weekend Love the way you're posting when we're painting, yeah Looking at you, but I can't control it I can't control it I can't control it